오성산 목포역장을 보고있어요. 오성산 목포역장을 보고있어요. 헤무가 껴있어요. 오성산이 해발 200m 정도 됐는데요. 200m 위에는 하늘이 열려있어요. 헤무가 그 밑으로만 깔려있어요. 오는길 도로에서 보니깐 그렇더라구요. 바닷가 수원차로 밑에는 안개가 있고 한 200m 위에는 안개가 없어요. 바닥만 깔려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 위에 올라가면 운해가 멋질겁니다. 바람은 아주 좋아요. 밑에서 봤을때는 중간에는 헤무가 있었고 이륙장 여기는 위에가 뚫려있었는데요. 올라오는 동안에 헤무가 이륙장까지 올라왔어요. 지금은 바닥이 희미하게 빗다가 안빗다가 하는거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안보입니다. 바람은 아주 더운데 오늘은 평소보다 한 2시간 일찍 올라왔어요. 이륙장에 풀을 좀 베야될것 같아서 한 2시간 작업하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하늘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일어나요? 30분이다. 부끄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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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